하나를 더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. 저는 지금 조명 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. 모두가 천사라면 이라는 이 곡의 후렴부에서 날개가 달려 있겠지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대목이 딱 대박이에요. 하하하하. 한번 해볼까요? 날개가 달려 있겠지. 하하하하. 한번만 더 크게요. 날개가 달려 있겠지. 하하하하. 좋습니다.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모니터 소리 좀 켜주세요. 모니터 소리 좀 켜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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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